부안으로 왔습니다. 머리가 우선 밖에서 다들 깜짝 놀라실 건데 이제 심경 변화가 가지고 가봤던 섬인데 갑자기 땡겨서 가거든요. 날씨가 조금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그럼 미끼를 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? 문 닫혀 있는 건가? 문 닫혀 있네. 어, 앞서서요. 11시 반 배 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. 다른 낚시방. 안녕하세요. 혹시 홍모 씨 팔아요? 작업을 안 해요, 홍모 씨. 아, 그래요? 없네. 천계비만 사야 되나? 여기도 안 팔면 그냥 천계비 사야겠다. 1시. 없어요? 천계비 주세요. 아, 11시 30분 배 놓쳤다. 퇴근으로 가겠습니다. 어, 1시에 없나? 오늘 화요일이잖아. 저런. 3시배 밖에 없어요? 3시배 밖에 없네. 밥이나 먹어야지, 뭐. 짬뽕집은 아직도 사람들이 많구나? 안녕하세요. 밥 먹어도 돼요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소세지 반찬도 있네? 소세지 반찬도 있네? 밥을 말아서. 더워. 어우 더워 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대상어종은 조기, 장어, 놀래미, 늘 잡던 거 잡겠습니다. 내가 오늘 들물낚시를 딱 시작해서 만조에서 초날물까지 생각하고 머릿속에 다 계획을 짠 다음에 그걸 잡아가지고 저녁에 들어가서 안주거리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녁에 먹방까지 딱 해오고 이 스토리를 다 해놨는데 안 됐어. 밖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귀찮아서 나아기 싫거든요. 창문 열어드릴게요. 좋다.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. 캠핑카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네. 안녕하세요. 아까 제가 전화드렸는데. 우와 바로 앞이네. 미역 이렇게 말리시는 거구나. 어디로 가야 돼요? 2층이요? 여기에요? 우와 밖에 다 보인다. 이거 하루 얼마예요? 4만 원이요? 우와 여기 바로 보인다. 너무 늦게 들어와서 빨리 마음이 급해. 다녀오겠습니다. 방파제 포인트로 가봐야겠다. 캡락 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. 자리 좋다 여기. 차 여기까지 들어오네? 뭐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? 출입 통제 장소? 공고? 과태료 100만 원인데? 방파제 라인만 못 들어가네? 반대편으로 가자. 뭐 하는 짓이야 또. 벌써 지쳐 지금. 아 지금 힘들어 갑자기. 가는 데는 예전에 제가 했던 데이기도 한데 항상 사랑이 많았거든요. 연휴 지나서 사랑 없겠지? 여기가 위도 안에서는 최고 1번 포인트거든요. 아 사랑 없었으면 좋겠다. 미쳤다. 나 오늘 뭐 안 되는 날인가 보다. 내려서 보여줄게요. 여기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포인트가 나오거든요. 공사 현장 부지로서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. 아. 여기나 저기나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저기가 포인트가 좋긴 한데. 들어가면 진짜 완전 기가 막힌다 포인트. 여기서 해야지 뭐 어떡해요. 시즌 때는 여기서도 뭐 낚시 하시긴 하니까 혹시 몰라 여기서 또 대박 나서도. 릴렉스하고 갈매 새끼들이 나 때문에 웃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. 원투바늘은 탱활낚시 위주로 했을 때는 세이코 13호에서 16호 사이를 쓰고 감송동반의 기준에서는 3호에서 5호. 대부분 5호를 쓰거든요. 아 씨 모기. 안 돼 있어. 나 모기 5개 물렸어. 모기약부터. 아 미쳤다 모기. 야 이거 그거다. 산에 있는 모기 뭐지? 그거다. 어디 감히 내 피를 빨아먹어? 떡칠을 해놔야지. 오케이. 미끼 닿으면 끝. 새우 팔길래 이게 새우랑 청개비. 두 가지 오늘 미끼 쓰겠습니다. 끝. 한 대는 청개비만 끼었고 한 대는 새우만 끼었고 가자. 던져놓고 새우는 멀리 치지 않을게요. 왜냐하면 떨어질 것 같아. 염장이 안 돼 있는 거라서 지금 가까운 로드가 새우미끼, 멍게, 청개비. 아 나 모기약 더 말라고 했어. 미쳤다. 와 모기 미쳤나 봐. 부어오른 것 봐. 여기 빨갛게. 십자가 만들어줘야지. 조기가 좀 붙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욕심 없이 조기 한두 마리랑 굳이 횟거리를 좀 우럭이랑 놀래미 뭐 한 마리씩 뭐 이렇게. 저의 오늘 목표예요. 박수 한 번씩 주세요. 오늘보다 내일을 더 중요시 여기고 지금이 현재보다 미래를 위해 사는 사람들. 박수 한 번씩 주세요. 자 입질 다다다닥 먹고. 오 그래요 그래요 왔어요. 세 번째 치면은 올립니다. 원버시 쓰리각냉이. 오 두 번 졌어요 두 번. 한 번 더. 새우에는 입질이 없다 근데. 세 번째 입질하면 칠러야 돼. 세 번째 입질 안 하네. 오케이 히트. 왔어요 고기가 왔어요. 왔어요 왔어요. 첫 캐스팅에 고기 첫 캐스팅에. 뭐야. 이게 뭐야. 뭘까요. 맞춰보세요. 뭘까요. 도다리. 너무 작아서 얘는 방생할게요. 여러분 봤어요. 도다리가 나왔어 도다리. 박수 한 번씩 주세요. 내가 왠지 이게 선 들어오고 싶더라고 여기. 첫 캐스팅에 지금 말이 돼요. 23cm 정도 될 것 같아요. 똑백이. 뒤에 경찰이 왜 왔지. 나와요. 아 네. 여기 좀 나와요. 안녕하세요. 도다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아 그래요. 제 지은 것도 없는데 경찰분만 보면 제가 왜 이렇게. 이제 왔거든요. 네. 여기가 더 잡나 보네. 아 네.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경찰차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지 저만 그런가요.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. 많이 잡으세요. 네 고맙습니다. 여기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. 여기서는 하셔도. 그렇죠. 여기는 해도 상관없죠. 온기라고 할까보다 심장 두근두근 했네. 와 150m. 뒤에 경찰분이 있어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. 100m. 100m. 안녕하세요. 충성. 여기 이제 방파제 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 들어가서 보시고 나오신 거 같아. 내가 이 직업을 가져서 가장 나한테 누릴 수 있는 거는 자연을 보는 거. 풍경이 보이더라고. 이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게 이제 내가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게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자꾸 이렇게 멀리 보게 되더라고요. 구독자분이어도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.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사람들이 있는 데를 잘 안 가는 이유도 그거고. 계속 섬에 다니거나 갯바위에 숨어있거나 불편함은 있지만. 섬만 찾아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더라고. 여러분들은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지금 초리만 보고 있지. 초리만 이렇게 한 다음에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. 5분 더 가면 식도라는 섬이 있거든요. 식도를 가려고 했었는데.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하다가. 좀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. 한 번 더 와서 좀 손맛 보고 좀 놀려고. 위도로 선택했고. 나중에 한 번 가서 식도라는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새우 쓰지 말까? 새우 입질이 없다. 야 거들려고 했는데 입질 왔었어. 좀만 더 기다려보고 미끼 가를게요. 잠바 하나 갖고 와야지. 오오 왔어. 얘만 갈자. 대박 사건 먹었네 다. 여기서 미끼 갈고. 새우 한 번 확인해 볼게요. 어 뭐 있다. 뭐야. 뭐야 얘. 식콩만 한 게 아주 새우 먹고 나왔네. 놀래미 놀래미. 깔짝깔짝 된 게 너였구나. 똑백이. 고기 안 나오네. 그냥 돼야 되나. 오오. 아 얘 대물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이러다가. 좀만 들어가면 저기 포인트 기가 막힌대. 저긴 진짜 쉴 새 없이 입질 왔는데. 아 미끼 언제 다 먹었지. 아주 나이스. 새우는 안 먹히나 여기에? 먹긴 먹었네. 까꿍. 오오. 얘 새운데. 오 있다 뭐 있다. 있다 있다. 있다 있다. 있다 있다 있다. 히트. 아우. 놀래미 너무. 완전 이쁘죠. 풍경 미쳤다 이거. 그림이다 그죠. 서해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. 진짜 이쁜데마다 내가. 와 진짜 감탄할 만한 데들이 좀 있어. 근데 왜 이렇게 작지 놀래미가. 어 입질 왔다. 얘도 태웅대. 오오. 제발. 아 입질들이 애매하네. 아 누가 나와야 되는데. 어. 어. 오. 대박사건이다 방금 거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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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잉 뜬 거야? 이게 그렇게 세게 쳤다고? 얘가 그렇게 세게 쳤다고? 망둥어구나. 나 지금 되게 어이가 없는데? 얘가 지금 그렇게 친 거야? 그 힘이 아니었는데. 초래히 움직이는 힘이. 볼모호키트 이렇게 힘이 좋아. 뚝배이. 어머머. 오오오. 얘 힘 좋다. 오오. 얘 힘 좋다 힘 좋다. 오오오. 뭐 있나 보다 뭐 있나 보다. 오케이. 히트. 히트 히트. 잡은 것 중에 사이즈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? 무게감이. 지려버렸다. 우럭 나왔다. 우럭. 미안하다. 사이즈가 근데. 크긴 큰데. 뚝배기. 저녁때로 좀 큰 거 나오려나? 이제 밤 되니까 움직이나? 내가 무기피제를 얼마나 갖고 다니는 줄 알아요? 내 이것도 있고. 이것도 있고. 이것도 있고. 이것도 있고. 이것도 있고. 내 이것도 있고. 다 있어. 나. 가만 안 둘 거야. 고기가 내 맘처럼 안 나오네. 따뿅. 입질이 오늘 계속 이런다. 왕둥어 손가락만 한 게 아주 힘을 쓰지 않나. 역시나 저녁 되니까 장어가 왔어요.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이제. 내일 보여줄게. 아쉽다. 큰 게 하나 나왔으면 그래도 잡아서 먹방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자리가 그런지 좀 아쉽긴 하네요. 내일 갯바위 나가서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. 다 정리했습니다. 고래밥 갖고 온 거다. 오늘 심해하는 수다. 마시고 죽어보자고. 오늘 농어를 한번 도전해보러 가겠습니다. 근데 우럭도 나왔으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지금 가르쳐지는 않으니까 뭐든 제가 가장 못하는 분야 중에 바다로 오거든요. 잡은 고기로 먹방을 꼭 할 수 있도록 도전하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채비를 간단하게 챙겨가겠다. 지금 깃발을 쳐야 되니까. 자.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지. 들물이기 때문에. 저쪽으로 가야 되나? 아저씨 무서워. 지금 낚시를 하러 온 거지. 중간에 하러 온 거지. 아 올라왔다. 아 힘들어. 물이 어디까지 자는지 모르겠네. 아 여기 자리 좋다. 안에 여도 보이고 고기만 나오면 되는데 딱 한 마리만 들고 가자. 고기를 하나 들고 가자. 생미끼 챙겨온다는 거 까먹었다. 냉장고에 있는데. 우럭 하면 잡아보지 뭐. 안 되는 게 있어. 있으면 나올 거 없고 없으면 안 나올 거고. 가자. 비거리 장난 아니에요. 지금. 뭐라고 이 미역대기야. 보일링 같은 것도 안 보이고. 피딘도 안 보이고. 있는 거야 애들이. 마리수에도 갖고 나갈 수가 없어. 한 마리 이상 못 갖고 내려가. 지그헤드. 바다로 아주 쌤 초짜. 오늘 한 마리 들고 내려가겠습니다. 이거 원 색깔이 별론 거 아닌가. 그렇지. 100m. 아. 가능성을 보았어. 쫓아왔었어. 대박. 오늘 한 마리 들고 들어갈 수 있겠는데. 왔으면 좋겠는데. 있으면 나오겠죠. 없으면 안 나올 거고요. 못 잡으면 없는 거예요. 전 그렇게 생각해요. 바다라는 게. 아. 메탈 20g짜리로 할게요. 뭐든 나와봐라. 농어든. 물고기 한 마리야. 얼굴 좀 보여주라. 아. 안 나오니까 진짜 답답해 죽겠네. 고기가 있긴 있을 텐데. 아. 오늘도 뻘짓하는 건가. 이 정도는 농어가 없는 거야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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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한 마리도 안 묻냐. 내가 진짜 루어 하나 봐라. 나는 루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, 나는. 저번에 왔을 때 공사 중이어서 제가 몰랐었는데 이렇게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. 이쪽에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잘해놨더라고요. 오, 뭐야. 바닥에 이런 게 있었네. 4월에서 6월에는 감성돔이. 지금 근데 참고로 지금 갯바이에서 감성돔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. 7월 중순부터 가을까지는 농어가 잘 잡힌다. 와, 이런 것도 바닥에 해놓으셨네. 아, 우럭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. 이렇게 올라가면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. 기대하십시오. 와, 옆에는 갯바이. 바닥 큰데 좀 무섭다. 이렇게 허리 업, 허리 업. 바람이 거의 재난급인데? 아, 어제도 꽉 쳤는데. 이런 날 또 대물 나오지. 쟤는 새우 주력으로 하고 얘는 청개비. 물이 좀 세기 때문에 멀리 던지면 흐르고. 뭐야, 어디 걸렸는데? 오, 물고가 있어. 아, 우럭이다. 서캐스팅에 우럭 나왔네? 망했다. 잠깐만, 비.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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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. 아, 잠깐만. 되는 게 없다, 진짜. 큰일 났다. 와, 있자, 있자, 어, 있자. 우와, 뭐야, 있자. 겁나 크다. 자, 우와, 이거 뭐야. 으악. 놀랍니다, 놀랍니다. 놀랍니다. 아, 잠깐만, 비 너무 많이입니다. 뚝배기. 아, 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, 여기서 하자. 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. 여기 있다, 이렇게, 여기 있다. 비가 웬 마디냐. 아, 텐트 치실 거예요? 치, 치면 제가 좀 피해드릴게요, 여기 있다. 아니, 아니. 빨리 호떡하고 올게, 게스팅. 아, 어떻게 뭘 못하겠다, 진짜. 망둥어 완전 조그만 거 올라와, 망둥어. 뚝배기. 대박사건. 맥추나 먹어야지. 형아. 올게 진짜 여쭤네. 나는 미국아저어어언. 목을 liked. 호윤한 supplements. nossos跟OUR차rå을 위해...